2024년 7월 20일, 23일에 개최된 샤이니 컬러즈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츠바사 프로듀서션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제멋대로인 채로 거기서 공개된 새로운 여덟 번째 유닛 코메틱 초기 적은 정보와 함께 어두운 컨셉을 보여주었던 것과 다르게 8월 1일 공식 트위터 1일 담당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느 정도 설정 공개 후 드디어 프로필 갱신과 공식 신규 PV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PV의 경우 이전에 보여준 영상의 대상 많이 차이를 보이며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코메틱의 설명문 그리고 이번에 프로필이 갱신된 두 사람 스즈키 하나, 이쿠타 하루나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 도래의 조짐, 컬러리스 아이돌 코메틱의 코마트는 영어로 혜성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흑색의 유닛 기존 색색깔의 아름다운 샤이니 유닛하고 다르게 검고 어둡고 유닛국 역시 그런 분위기를 살린 어두운 혜성 같은 유닛입니다. 멤버는 이카루가 루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돌 스즈키 하나, 이쿠타 하루키로 구성된 3인조 유닛입니다. 현재 공개된 대표 유닛 곡으로는 무자가 아프리오리 스즈키 하나, 나이 18세, 신장 158cm, 체중 49kg, 생일 10월 2일 별자리 천칭자리, 혈액행 오용, 오카야마 현 출신 아이돌 지망 이후 고교실, 친구가 SNS에 투과한 영상이 개개가 되어 연예계의 스카우트가 되어 아이돌이 되었다. 밝고 순수하며 온화하고 솔직한 성격의 천성 아이돌 표정이 풍부하고 불턱없는 모습이 절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쿠타 하루키, 나이 17세, 신장 156cm, 체중 47kg, 생일 4월 5일, 별자리 양자리, 혈액형 AB형, 나가노연 출신, 아이돌 지망 이후는 현재는 비밀, 포근하는 분위기에 고교 2학년으로 감성이 풍부하다. 크리에이터 기줄로 액티브한 면도 이렇게 이들의 프로필이 공개되었습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정보도 조합하면 하나는 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루키의 경우 위로 오빠랑 언니가 있다고 하며 예전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과 프로필만 보면 유닛의 분위기, 유닛고, 루카하고의 상상하고 많이 안 맞으며 오히려 이 두 명은 천성 정통파 아이돌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합니다. 특히 하나의 경우 보여준 맑고 명랑한 성격, 옷이랑 친화되는 분위기까지 이 아이는 진짜 프로필을 적힌 그대로 천성 아이돌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거기다 공개된 두 사람의 샘플 보이스까지 대입하면 확실히 이 아이들은 루카랑 다르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나 샤니 제작진이 보여준 함정같은 느낌도 강합니다. 일단 이 둘의 행동과 말에는 거짓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랄까 숨기고 있달까 하는 말은 거짓이 없지만 무언가 속은 숨기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라이브 때 보여준 PV 대사를 보면 아픔과 같은 느낌이 강한데 현재 공개된 신 PV의 경우 밝으면 딱 캐릭터 분위기에 어울리는 대사도로 바뀌었지만 이게 반대로 PV의 노이즈, 화면이 깨지는 연출의 검은 연출 오히려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더욱 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트위터를 끝까지 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피하며 오히려 하루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하루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돌리면서 꺼내며 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느낌 특히 질문 답변 시간대 하나는 일부러인지 일상적인 질문이나 뭘 좋아했는지 연습이나 공부가 끝난 후 같이 평범한 질문을 중심 하루키의 경우 가족관계, 이전 장래 희망을 먼저 꺼내서 간을 보듯하다 후에 하나랑 똑같이 일상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죠. 아직 전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이야기도 그저 축축에 가깝다 보니 뭐라고 확정지어서 해석하기는 힘드네요. 일단 공개된 이 두 명의 프로필과 스탬플 보이스, 오늘 하루는 올린 트윗으로 생각한 추측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공개된 정보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